이곳 포로이 역에서 페루레일 하이럼 빙엄이란 열차가 마추픽츠로 출발한다. 1911년 마추픽츠를 발견한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럼 빙엄의 이름을 빌려왔다. 8월 대지의 날을 맞아 한 영무원이 뜰 앞에서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. 포로이 역에서 관광객을 위한 환영 이벤트가 열렸다. 이 지역의 전통춤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. 여기서 마추픽츠가 있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역까지 가는 페루 열차는 3가지가 있다. 가격은 80달러에서 390달러까지 비싼 편이다. 하이럼 빙엄 열차는 최고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5성급 호텔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. 하이럼 빙엄 열차는 2개의 레스토랑 열차 객실이 있고 객실당 42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. 아름다운 장식과 고급스러운 램프가 있는 테이블,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승무원들과 맛있는 요리까지. 하이럼 빙엄 열차의 화려함은 승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. 하이럼 빙엄 열차의 화려함이 ver